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2019년 7월 4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8월 2일에는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시켰고요. 여기에 일본은 조치 이유와 관련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일본의 해당 조치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한창입니다.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불매운동을 상징하는 노 라는 로고도 여기저기에 붙어있고 말이지요. 일본과의 관계가 보이지 않는 전쟁과도 같은 지금 이때에 한 번쯤 다시 읽어봄직해서 꺼내든 책, 징비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은 홍익출판사에서 출간했고, 역자는 오세진, 신재훈, 박희정님입니다. 철학, 역사학, 한문학, 일본학을 전공한 30, 40대 수장학자들이 참여해서 젊은 언어로 풀었었고요. 단순히 원문을 한글로 옮기는 작업에 그치지 않고 사진자료, 참고문언, 지도, 도표 등을 막나함으로써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징비록은 유성용이 집필한 또 하나의 임진왜란 전란사로 역사적인 참극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통한의 기록이죠. 7년 연애에 결친 전란 동안 조선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참혹한 상황을 기록하고 일본의 만행을 성토하면서 그러한 비극을 피할 수 없었던 조선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침으로써 후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징비는 시경에서 따온 말로 지난 일을 경계하여 후한을 대비한다라는 뜻이죠. 이와 같은 목적으로 저술된 징비록은 조선시대 최고의 기록문학으로 평가받고 있는 책입니다. 유성용에 대한 간략한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유성용은 퇴계 이황의 수제자로 주자학, 양명학, 불교, 도교, 병학에 해박한 당대 최고의 수제였습니다. 더구나 전란 당시 영의정이자 전쟁 수행을 책임지는 도체 찰사를 겸했기 때문에 급박하게 돌아가는 전황과 대궐의 사정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살필 수 있었죠. 그래서 일찍이 이순신의 능력을 알아보고 정읍형감이라는 미관 말찍에 있던 그를 전라좌수사로 추천한 사람도 유성용이었습니다. 유성용은 이 책을 통해 참혹했던 전쟁의 경위를 기록하는데 그치지 않고 조선과 일본, 명나라와의 사이에 밀고 당기는 외교전, 또 전란으로 인한 백성의 피폐한 생활상, 전쟁에 나섰던 숱한 인물들의 처절한 활약상을 생생히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민족적 재앙에 대비하지 못한 무능한 왕조와 전쟁 중에도 당파 싸움을 멈추지 않은 벼슬아치 등 당시 정치사회 상황까지 고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징비의 정신은 역사를 잊지 말자는 다짐에서 출발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고 적개신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꼭 우리에게 필요한 책, 징비록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징비록 서 징비록은 무엇인가? 임진왜란이 일어난 뒤에 일을 기록한 글이다. 그 중에는 임진왜란이 발생하기 전에 있었던 일도 덜어 기록하였으니 그것은 왜란이 발발한 까닭을 밝히기 위함이다. 아, 임진왜란 1592년입니다. 임진왜란의 재앙은 참으로 가혹하였다. 수십일 사이에 한양, 개성, 평양 세 곳의 도성을 지키지 못하였고 팔도가 우르르 무너져 임금께서 난을 피해 한양을 떠나게 되셨다. 이러한 일을 겪어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늘이 도와주신 것이다. 또한 선대 임금의 어질고 후덕한 은택이 백성의 마음에 굳게 맺혀 있어 백성들이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치지 않고 성상께서 명나라를 섬기는 정성이 황제를 감동시켜 천자국이 제후국을 돕기 위해 여러 차례 군대를 보내주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일들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위태로웠을 것이다. 시경에 이르기를 나는 지난 일을 경계하여 앞으로 후환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한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내가 징비록을 지은 까닭이다. 나처럼 보잘것 없는 사람이 어려운 시기에 중대한 임무를 맡아 나라가 위태롭고 쓰러지는 형편인데도 제대로 일으켜 세우지 못하였으니 그 죄는 죽어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시골에서 눈을 뜨고 구차하게 목숨을 이어가고 있으니 어찌 임금님의 너그러운 은혜가 아니겠는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던 마음이 조금 진정된 뒤에 지난 일을 생각하면 황송하고 부끄러워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다. 이에 한가한 때에 내가 임진념부터 무슬령까지 보고 들은 일을 대략 적어보니 약간 불량이 되었다. 뒷부분에는 장계, 지방에 파견된 관리가 임금에게 보고하는 글입니다. 장계, 소차, 소차는 임금에게 올리는 상소문입니다. 소차, 무늬와 잡록을 더하였다. 비록 볼만한 내용은 없지만 모두 천란 당시에 일어난 일의 기록이니 버릴 수가 없다. 이로써 시골에서나마 간절하게 충성을 바치려는 나의 뜻을 보이고 또 못난 신화가 나라의 은혜에 아무것도 부답하지 못한 죄를 드러내고자 한다. 징비록 권 1 제목, 말력 병술련 1586년 선조 19년입니다. 병술련의 일본의 사신 다치바나 야스티로가 일본 국왕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서신을 가지고 왔다. 처음에 일본 국왕 미나모토 씨가 명나라 홍무연간 초기에 나라를 세우고 조선과 상호 우월을 다진 지 200여 년이 되었다. 초기에는 조선에서도 경사나 조사가 있을 때 일본의 사신을 보내어 예의를 갖추었으니 신숙주가 서장관으로서 일본을 왕래한 것이 바로 그 예의다. 나중에 신숙주가 임종을 맞이하였을 때 성종께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으시자 이렇게 대답하였다. 부디 일본과의 우호를 잃지 마시옵소서. 성종이 그 말에 느낀 바가 있어 홍문관 부재학 이형원을 통신사에 임명하고 서장관 김훈과 함께 일본으로 가서 우호를 다지도록 하였다. 이들이 스시마 섬에 이르렀을 때 사신들은 바다의 풍랑에 놀라 병에 걸리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을 임금께 보고하니 임금께서는 가지고 간 국서와 폐물을 스시마 섬의 도주에게 주고 돌아오라고 명하였다. 그 뒤로는 다시 사신을 파견하지 않았고 일본에서 사신이 오면 예를 갖추어 접대할 뿐이었다. 이 무렵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미나모토 씨를 대신해 왕위에 올랐다. 히데요시라는 인물에 대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원래는 중국 사람인데 일본으로 흘러들어와 뗄라무를 팔아 생계를 이어갔다. 하루는 국왕이 외출하였다가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는데 그를 비범하게 여겨 군사로 삼았다. 용맹하고 싸움에 능한 히데요시는 전투에서 공을 세워 대관이 되었고 마침내 권력을 얻어 미나모토 씨의 자리를 빼앗고 왕이 되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미나모토 씨는 다른 사람에게 시해되었는데 히데요시가 그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았다. 히데요시는 병력을 이용하여 일본의 여러 섬을 평정하고 66주를 하나로 병합한 다음 마침내 다른 나라를 침략하려는 마음을 품었다. 우리 사신은 매번 조선에 가는데 조선의 사신은 오지 않으니 이는 우리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히데요시는 다치바나 야스티로를 보내 조선에서 사신을 파견할 것을 요구하였다. 야스티로가 가지고 온 국서의 언사는 시임이 거만하여 이제 천하는 짐의 소나기에 들어왔다. 이때는 미나모토 씨가 망한 지 이미 10년이 지난 뒤였다. 해마다 조선을 왕래하면서도 여러 섬의 외인들은 일본의 법령이 워낙 엄중해 그 사실을 발설하지 않았다. 그런 까닭게 조선의 조정에서는 외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당시 나이가 50살이었던 야스티로는 용모가 특이하고 기골이 장대하였으며 머리카락은 반백이었다. 관과 역을 지날 때에는 가장 좋은 방에 머물렀고 행동거지가 우만해서 평소 외에서 오던 사신과 확연히 달랐으니 사람들은 그를 기이하게 여겼다. 우리나라에는 예부터 외의 사신이 지나는 길에 인근 고을의 사내들을 불러 길 양편에서 창을 잡고 서있게 해 군대의 위험을 보이는 전례가 있었다. 야스티로가 인동을 지날 때 창을 들고 서있는 사내들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며 비웃었다. 너희들은 창 자루가 매우 짧구나. 그가 상주에 도착하자 목사 송응형이 그를 위해 기생과 악공을 불러 잔치를 벌였다. 야스티로가 송응형의 하얗게 센 머리를 보고 역관을 통해 이렇게 말하였다. 이 늙은이는 수년 동안 전쟁을 치르느라 수염과 머리카락이 하얗게 쐈습니다. 하지만 목사께서는 음악소리와 기생이 있는 곳에서 지내니 근심할 것이 전혀 없을텐데도 백발이 되었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이는 송응형을 비꼬아 말한 것이다. 한양에 도착하자 예수 판서가 잔치를 열고 술과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야스티로가 후추를 뿌리니 기생과 악공들이 그것을 줍느라 서로 다투어 아수라장이 되었다. 숙소로 돌아오는 야스티로는 탄식을 하며 역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너희 나라는 망할 것이다. 이미 기강에 무너졌으니 어찌 망하지 않겠는가? 야스티로가 일본으로 돌아갈 때 조정에서는 그들의 국서에 회담만 하고 사신을 파견하는 일은 바닷길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허락하지 않았다. 야스티로가 본국에 돌아가 이러한 정황을 보고하자 히데요시는 크게 노하여 야스티로를 죽이고 그의 일가족을 멸하였다. 야스티로와 그의 형 야스토시는 미나모터 시대부터 우리나라에 조공을 들이러 오고 벼슬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조선을 두둔하였다고 여긴 것이다. 그래서 히데요시에게 살해당하였다고 한다. 제목 일본의 사신 소 요시토시가 왔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다치바나 야스티로를 죽인 뒤 다시 소 요시토시를 시켜 조선으로 가서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소 요시토시는 일본군 국권을 지휘하는 대장 권이시 유키나가의 사위이며 히데요시의 신복이었다. 스시마섬의 태수 소 모리나가는 대대로 스시마섬을 지키며 우리나라를 섬겼는데 이때 히데요시는 소 모리나가도 죽이고 소 요시토시에게 스시마섬의 정모를 주관하게 하였다. 우리나라가 바닷길을 잘 모른다며 통신사 파견을 거절하자 히데요시는 우리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였다. 소 요시토시는 스시마섬 도주의 아들로 바닷길에 익숙하니 그와 함께 오면 됩니다. 이는 우리가 거절할 구시를 찾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정을 살피려는 목적으로 소 요시토시의 가신 야나가와 시게노부와 승려 겐소도 함께 우리나라로 보냈다. 소 요시토시는 나이는 어렸지만 민첩하고 용맹했으며 다른 외인들도 모두 그를 두려워하여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무릎으로 기이며 감히 얼굴을 올려다보지 못하였다. 그는 오랫동안 동평관, 일본 사신이 머물던 숙소입니다. 동평관에 머물면서 반드시 우리나라 사신과 함께 일본으로 돌아가겠다고 주장하였지만 조정에서는 통신사 파견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몇 년 전에 외인들이 전라도 손죽도를 침범하여 그곳의 장수 이태원을 죽인 일이 있었다. 그때 잡힌 외의 포로가 말하기를 조선 변방의 백성 사흘배동이라는 차가 나라를 배반하고 일본에 들어와 외인들을 데리고 앞장서서 조선으로 쳐들어왔다는 것이다. 이에 조정은 모없이 분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일본이 반란을 일으킨 우리 백성들을 신속히 돌려보내도록 한 후에 통신사 파견에 대해서 의논해야 합니다. 이로써 그들에게 성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신들을 접대하는 관원에게 이런 내용을 알리게 하였다. 요시토시는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라며 바로 야나가와 시게노부를 일본으로 보내 보고하였다. 그리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일본에 있던 우리 백성 10명을 모두 잡아와 바쳤다. 임금께서는 창덕궁 인정전에 행차하여 군대의 위험을 크게 펼쳐 보이시고 사울배동 등 반란자들에게 형틀을 씌워 뜰에 들어오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심문한 뒤에 성 밖에서 참수하셨다. 요시토시에게는 네구마, 궁정에서 기르는 말입니다. 네구마 한 피를 상으로 하사하시고 외국의 사신 일행을 접견한 뒤 연회를 베푸셨다. 요시토시와 겐소 일행은 모두 대골로 들어가 차례로 임금께 술잔을 올렸다. 이때 나도 예조 판서로서 예조에서 외국의 사신들에게 연회를 베풀었다. 그러나 통신사 파견 문제는 오랫동안 결정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었다. 그 후 내가 홍문관 대지하게 되어 외교 문서를 쓰려고 할 때 임금께 이렇게 청하여 아뢰었다. 통신사 파견 문제를 신속히 결정하여 외국과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하옵소서. 다음 날 아침 경연, 왕과 신하들이 유학의 경서나 역사서를 다루며 토론하거나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말합니다. 경연 때의 지사 변협 등도 이렇게 아뢰었다. 응당 통신사를 보내 저들에게 보답하고 또 일본의 동정을 살피고 돌아오게 해야 하니 이는 결코 잘못된 계책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비로소 조정의 의논이 정해졌다. 임금께서 명하여 통신사로 갈만한 자들을 선발하도록 하니 대신들은 첨지 중추부사 황윤길과 성균관 사성 김성희를 각각 정사와 부사에 임명하고 성균관 전적 허성을 서장관으로 삼았다. 경인년, 선조 23년입니다. 3월에 마침내 요시토시와 통신사 일행이 함께 일본으로 출발하였다. 이때 요시토시가 공작 두 마리와 조총, 창, 칼 등을 바쳤다. 임금께서 공작은 남양군 바닷가에 한 섬에 풀어주고 조총은 군기시에 보관하게 하셨으니 우리나라는 이때 처음으로 조총을 가지게 되었다. 제목, 신묘년, 선조 24년입니다. 신묘년 봄에 통신사 황윤길과 김성일 등이 일본에서 돌아왔다. 야나가와 시계노부와 겐소 등도 함께 왔다. 처음에 황윤길 등은 작년 4월 29일에 부산포에서 백길에 올라 스시마 섬에 도착하여 한 달 동안 머물렀다. 다시 스시마 섬에서 바닷길을 따라 40여리를 가서 이키노시마 섬에 닫아놨고 하카타주, 나가타주, 나고야를 거쳐 7월 22일에 비로소 일본의 국도에 도착하였다. 여기서 국도는 교토를 말합니다. 이는 외인들이 일부러 길을 빙 둘러서 가고 또 곳곳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여러 달이 지나서야 도착하게 된 것이다. 그들이 스시마 섬에 있을 때 소 요시토시가 우리 사신들을 산사로 초청하여 잔치를 베푼 일이 있었다. 우리 사신들은 이미 도착해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요시토시는 가마를 타고 문 안으로 들어와서 섬돌에 이르러서야 가마에서 내렸다. 이에 김성일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하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스시마 섬은 우리 조선의 번신이다. 사신이 임금의 명을 받돌고 왔는데 어째 이토록 오만하고 무리하단 말인가. 나는 이 잔치를 받을 수 없다. 그러자 허성등도 뒤따라 나왔다. 요시토시는 가마권을 탓하며 그를 죽이고 그의 목을 가져와 사죄하였다. 이 일이 있은 뒤로 외인들은 김성일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더욱 예의를 갖추어 대하였고 그가 멀리서 보이면 말에서 내려 예를 표하였다. 국도에 도착하여 사신 일행은 큰 사찰에서 머물렀다.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마침 도산도로 출장을 나간 상태라 사찰에서 몇 달 동안 지내게 되었다. 히데요시가 돌아왔을 때는 궁시를 수리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바로 국서를 받지 않았다. 이런 연유로 사찰에 머문 지 다섯 달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왕명을 전할 수 있었다. 일본 사람들은 그들의 천황을 존중하여 히데요시 이하 모든 관원들이 신하의 예로서 천황을 대하였다. 히데요시는 일본에서는 왕이라고 칭하지 않고 관백이나 박류쿠라고만 칭하였는데 관백이라는 명칭은 중국의 곽광이 왕을 대신하여 모든 사안에 대해 관문으로 먼저 보고받았다는 고사에서 취한 것이다. 히데요시는 우리 사신을 접견할 때 사신단이 가마를 타고 궁 안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이에 일본이 날라리와 풀피리를 불며 앞에서 인도하였고 우리 사신은 접견 장소에 도착하여 당에 올라 예를 향하였다. 히데요시는 용모가 왜소하고 볼품없으며 얼굴빛이 검어서 특출난 점은 없었지만 눈빛이 번뜩여서 사람을 쏘아보는 것 같았다고 한다. 그들은 자리를 삼중으로 만들고 남쪽을 향하여 바닥에 앉았는데 머리에는 사모를 쓰고 검은 도포를 입고 있었다. 여러 명의 신하들이 나란히 앉아 있다가 우리 사신들을 자리에 앉도록 인도하였다. 자리에 연애를 위한 도구는 차려놓지 않았고 앞쪽에 탁자 하나를 놓았는데 그 위에는 구운 떡 한 접시만 있었다. 또 질그릇에 탁주를 돌려 마셨는데 그 예법이 매우 간략하였다. 여러 차례 술잔을 돌리는 것이 전부여서 절하고 읍하며 술을 주고받는 절차도 없었다. 얼마 뒤 히데요시가 갑자기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는데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윽고 어떤 사람이 편한 복장으로 어린아이를 안고 나와 당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는데 자세히 보니 바로 히데요시였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있을 뿐이었다. 잠시 후 히데요시는 난간 쪽으로 가서 우리나라의 악공들을 불러 온갖 음악을 성대하게 연주하게 하고는 그것을 듣고 있었다. 그때 어린아이가 옷 위에 오줌을 싸자 히데요시가 웃으며 시종을 부르니 한 여자 외인이 소리를 듣고 나왔다. 히데요시는 아이를 건네주고 옷을 갈아입었는데 그의 이러한 행동은 모두 주변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었다. 사신들이 인사를 하고 나온 뒤에는 다시 그를 볼 수 없었다. 그는 정사 황윤길과 부사 김성일에게 은 400량을 주고 서장관과 통역관 이하의 사신단에게도 차등을 두어 은을 주었다. 우리 사신들이 조선으로 돌아오려 할 때 일본이 곧바로 답서를 써주지 않고 먼저 떠나게 하자 김성일이 말하였다. 우리가 사신의 임무를 띄고 국서를 받들고 왔는데 만약 답서를 받아가지 않는다면 이는 왕명을 풀숲에 버리는 것과 같다. 황윤길은 일본이 그들을 더 머무르게 할까봐 서둘러 출발하여 사카이 항구에서 답서를 기다렸다. 그자야 답서가 도착하였는데 내용이 도리에 맞지 않고 오만하여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다. 김성일은 이 답서를 받지 않고 여러 차례 내용을 고쳐오게 한 뒤에 귀국길에 올랐다. 지나는 곳마다 외인들이 선물을 주었지만 김성일은 그것을 모두 거절하고 받지 않았다. 배가 부산에 정박하자 황윤길은 반드시 전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내용의 일본 정황을 급하게 보고하였다. 얼마 뒤 임금을 만난 자리에서도 황윤길의 대답은 이전과 같았다. 그러나 김성일의 대답은 달랐다. 신은 그러한 정황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하였다. 황윤길이 인심을 동요시키니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에 조정의 사람들은 황윤길을 지지하거나 김성일을 지지하며 의견이 나누었다. 내가 김성일에게 그대의 말이 황윤길의 말과 다르니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어찌할 것이오?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외인들이 끝내 움직이지 않는다고 제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황윤길의 말은 너무 지나쳐서 안팎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미혹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혹을 풀어주려고 하였을 뿐입니다. 당시 외가 보내언 국서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 군사를 이끌고 조선을 지나 명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나는 당장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정황을 정리하여 명나라에 알려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영의정 이산아의 생각은 달랐다. 명나라에서 우리가 사사로이 외국과 내통했다고 생각해 남을 할 수도 있으니 숨기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다. 일이 있어서 이웃나라와 왕래하는 것은 나라의 입장에서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와 연관에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해 명나라에 조공하는 일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곧바로 이러한 사실을 명나라에 알렸고 명나라에서 조칙을 내려, 조칙은 황제가 내리는 칙서입니다. 조칙을 내려 명나라의 뜻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의 정황을 숨기고 알리지 않는 것은 대의로 볼 때 옳은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실제로 외국이 명나라 침범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다른 곳에서 먼저 보고한다면 명나라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외국에 동조하여 숨겼다고 의심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사로이 일본의 사신을 보낸 것에 대해 죄를 묻는 데에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조정에는 내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리하여 김흥남 등을 명나라에 보내 보고하도록 하였다. 당시 일본에 사로잡혀 있던 복권성 사람 허우후와 진신 등이 이미 외국의 정세를 은밀하게 보고하였고 또 류큐 국의 세자 쇼네이도 잇따라 사신을 보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런데 유독 조선의 사신만 오지 않자 명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외국과 내통한다고 의심하는 견해가 자자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의 사신으로 온 적에 있는 명나라의 재상 허국만은 조선은 성심으로 우리나라를 섬기고 있으니 분명 외국과 손을 잡고 우리를 배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좀 더 기다려봅시다. 라고 했다고 한다. 얼마 뒤에 김흥남 등의 주문, 황제에게 아르는 글입니다. 주문을 가지고 명나라에 당도하자 허국이 크게 기뻐하였고 우리나라에 대한 명나라 조정의 의심도 풀렸다. 제목 우리 조정은 외의 침략을 우려하여 변방의 사정을 잘 아는 신화를 뽑아 충청, 경상, 전라 3도를 순찰하고 방비하게 하였다. 김수를 경상도 관찰사로, 이광을 전라도 관찰사로, 윤성각을 충청도 관찰사로 임명하였다. 병기를 갖추고 성과 해자를 손보게 하였다. 특히 경상도에 많은 성을 쌓았다. 영천, 청도, 상가, 대구, 성주, 부산, 동네, 진주, 안동, 상주 등 좌우 병영에 속한 지역의 성을 새로 쌓거나 더 높이 쌓았다. 그런데 당시에는 오랫동안 평화로운 시절이 지속되어 온 나라의 백성이 편안함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런 까닭에 노역하는 것을 꺼려하며 원망하는 소리가 길을 가득 메웠다. 합천 사람으로 나와 동년배인 전 성균관 전적 1호는 나에게 서신을 보내 성을 쌓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 또한 합천의 삼가현은 앞에 정암진이 가로막고 있는데 외군이 어떻게 날아서 그곳을 건널 수 있겠는가. 어째서 쓸데없이 성을 쌓는다고 해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는가. 라고 하였다. 1만 리나 되는 넓은 바다로도 외군을 막아내지 못하였는데 한 줄기 좁은 강물로 외군이 강을 건널 수 없기를 바랐으니 이 또한 엉성한 생각이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이와 같았고 홍문관에서도 상수하여 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 쌓은 성은 모두 지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넓고 크게 만들어 백성을 많이 수용하는 데에만 힘을 들였다. 예컨대 진주성은 벌레 험준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수비에 유리하였는데 이때에는 성이 작다는 이유로 동쪽의 평지로 성벽을 옮겨 쌓았다. 이후에 적들이 새로 쌓은 성벽을 통해 성으로 들어와 결국 성을 지키지 못하였다. 대체로 성을 쌓을 때는 작고 견고하게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데 오히려 성이 넓지 않은 것을 염려하였으니 이 또한 당시의 논의가 그러하였던 것이다. 근본적인 군사 행정과 장수를 선발하는 기준 군사를 조직하고 훈련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백 가지 가운데 한 가지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적에게 패하고 만 것이다. 롱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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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